어, 광채야 나 왔다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? 그렇지 뭐 근데 무슨 일로 보자 그런 거야? 한 개 남았다 결국 지켜냈구나 너 사제들이 지켜준 것이다 그럼 이제 안 쫓겨둬도 되는 거네? 응 다행이다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그려본다 그래 나 이렇게 예쁨 내 사랑 하루가 지나가도 하루가 다시 오는 슬픔 죽으나 큰 힘들잖아 나의 사랑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보고 싶인 그런 사랑아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그려본다 강청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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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